여기는 가만히 앉아야 겠어. 여기 앉고. 너무 오버하고 있어? 맞아 맞아 딱 그거야. 이제 박제 시켜놨네요. 그리고 우리가 딸기. 딸기를 할게요. 이거를 이렇게 깊이. 그렇죠. 아 초콜릿.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만 놔두면. 작업을 좀 할까요? 네.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. 화이트도 찍어주는 화이트는 걸쭉해. 푹 담고 잘 버물러줘. 이쁘게 이제 눕히고. 아이고 잘했다. 이거를 싹 왔다 갔다. 왔다 갔다. 그렇지. 그래 얼마나 예뻐. 됐네. 아이고 잘하네.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네. 아트체가 오늘 또 뭐 하나 또 해내네. 종로로 갈까요. 아니 그런 무대. 영등토로 갈까요. 에브리바디 언니. 에브리바디 언니. 차라리. 청량지로 갈까요. 다시 한 번 시작. 종로로 갈까요.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. 나 어딜 가긴 어딜 가요. 빨리 의뢰해야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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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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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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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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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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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차라리. 청량지로 갈까요. 지금. 도착했어. 왜 그래. 참 정말 분위기 없게 지금. 그다음에 저 케이크 있죠 오빠.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나 보다. 어. 내가 만들어놨거든. 오빠가. 그냥 여기 멋지게 이렇게 발라놔. 발라놓고 그다음에 위에. 걱정스러운 눈빛. 또 있어요. 그 딸기를 여기다 놓고. 그다음에 요거를 올려놔. 그다음에 위에 위핑크림 또 올려놔. 오케이. 그렇게만 하면 돼. 4단계인데. 잘한다 저게 될까. 그다음에. 딸기 좀 언제 쒔요 딸기를 얇게 썰어야 돼요 듬뿍듬뿍 올려야죠 저렇게 해주면 안 될 텐데 눈빛이 지금 불안해요 이성 아빠 괜찮은데 조금 더 이렇게 탁 탁 넣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이쁘게 아니 어차피 이 위에 또 아이스가 빵이 덮일 건데 근데 이게 납작하게 가야지 누르면 다 납작해집니다 제 인생이 언니가 눌러가지고 납작했잖어 아 지금 또 이럴줄 알았어 지금 아무리 잘 준비하려고 해도 이게 좀 어려워 언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언니 충분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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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깨지면 어떻게 오케이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이거 다 여기 흘러 유성 아빠 아니 자 괜찮아요 아니 이거 다 여기 흘러 유성 아빠 아니 자기가 떨어진 거야 떨방 이렇게 지금 힘들게 이렇게 만들고 이게 자기 눈에 이게 평평해 평평한지 안지 누르면 괜찮아요 언니 주세요 크림 주세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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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참고 있어 정말 느껴져요 오 마이 가시 오 무서워 유성 아빠 네 어 고기 고기 탄다 탄다 바로 만요 머리 빨리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주세요 빨리 아 그치 그치 빨리 빨리 아 다행이네 왜 이렇게 초덕초덕 바르시는 거예요 좀 예쁘게 바르시지 으악 안 돼 안 돼 아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빨리 빨리 복부하세요 빨리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어 어 어 어